자 재미없는 수학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공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사실 공률을 안 배워 고등학교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률이란 말을 또 써 쓰기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공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쓰더라고 예를 들어서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y는 x의 제곱이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대략 어떤 그래프냐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겠지 그치 그 다음에 y는 예를 들어서 10분의 1 x의 제곱 이런 그래프 또는 곡선이 있다고 친다면 얘는 옆으로 굉장히 퍼져 보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얘네들 앞에 있는 개수가 개수가 여긴 1이지 사실은 이 개수가 이 이차수에 뭔가 휘어져 있는 공률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사실은 어떤 의도로 쓰는지는 알지만 사실은 잘못된 용도로 쓴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이건 선생님이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포물선이잖아 이차수이기도 하지만 포물선이잖아 포물선은요 다 동일한 거야 다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어 왜냐면 우리가 곡률이란 게 뭔가 곡선이 휘어진 정도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 어 맞아 맞긴 맞는데 아 얘는요 많이 휘어있고요 얘는 적게 휘어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 어 물론 어느 정도는 맞다고 뭐 직관적으로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곡률이라는 게 보면 우리가 한 곡선을 가지고 그 전체에 대한 곡률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이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는 조금 이게 휘어있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휘다가 여기서는 요렇게 휘어있어 그럼 무슨 여기는 봐봐 휘어있니 안 휘어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휘어있고 여기는 더 많이 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곡률이라는 거는 어떤 한 도형을 가지고 또는 곡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곡선에 한 어떤 지점을 놓고 얘기를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경우에는 어떤가요 아이 뭐 요걸로 얘기하지 말고 좀 더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그래서 그 곡률이란 건 그냥 곡선이 휘어있는 정도 휜 정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뭔가 곡선이 휘어있는 이게 휘곡자니까 그치 어떤 비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맞아 자 근데 그러면 그 우리가 곡선이 보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밖에 안 휘었잖아 근데 얘는 어때 이렇게 보면 많이 휘었잖아 상대적으로 많이 휘었잖아 그럼 이걸 휘었다 곡선이 휘었다를 뭘로 표현할 거냐 수학적으로 그래서 수학적으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곡선이 휘었다라는 건 결국 이 곡선이 방향이 틀어졌다로 봐 방향이 오케이 그러면 즉 다른 말로 하면 곡선이 휘었다라는 얘기는 방향을 틀었다 방향을 틀었다 그럼 수학에서 방향을 표현하는 게 뭘까 잘 생각해 그치 각도야 수학에서는요 각도가 어떤 둘 사이에 끼인 각을 뭐 의미할 수도 있어 그치 그렇지만 각도가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방향이야 이게 방향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게임 좀 해본 친구들 알잖아 이 방향을 표현한 방법이 많아 예를 들어서 게임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 때는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야 12시 방향으로 뭐 좀 보내줘 그때 그 시계도 사실은 뭐야 그치 그 12시 방향 뭐 3시 방향 그럼 우리가 이제 생활적으로 많이 쓰는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표시하는 거라고 그런게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동서남북도 당연히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이야 근데 수학에서 방향을 표시하는 건 각도야 그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일반각이라고 일반각 오케이 그래서 수학에서 방향을 표현하는 건 뭐다 그치 보통 이제 일반각 같은 각도다 오케이 근데 물론 엄밀하게 일반각으로 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어 왜냐면 각 우리가 지금 놀라고 싶은 건 휜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각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지만 얼만큼 희었니 라고 물어보려면 각도 변화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치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냥 음 각도 일반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네들 얼만큼 희었는지 알고 싶으면 어떡하면 돼? 그치 얘 각도가 이 방향 방향에 해당되는 이 각도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델타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가 뭔데요? 왜? 델타가 있으면 세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세타는 보통 그냥 일반각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 정도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근데 우연치 않게 그리다 보니까 얘랑 얘랑 각도 변화가 비슷하게 그릴 수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그려볼게 요렇게 그래서 얘도 각도 변화는 비슷해 뭔가 비슷해 비슷하다고 쳐 달라 보이는데 비슷하다고 쳐 그러면 얘네들이 똑같이 휘었나? 아니지 잘 봐봐 왜냐면 똑같은 방향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한 45도에 맞춰볼게 45도에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여기서부터 쫙 휘는데 어쨌든 나중에 방향이 요렇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휘었다고 치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휜거지 이만큼 이만큼 델타 세타만큼 휜 거야 근데 어떤 건 이렇게 해서 바로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어때? 얘는 천천히 뭔가 그림을 그리더라도요 천천히 뭔가 휘게 그릴 수밖에 없고 얘는 좀 급하게 휘게 그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만 각도 변화는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똑같이 그려놨어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율자가 들어가는 거야 율자가 들어가면 보통 비율을 얘기해 그렇지? 우리가 변화율 할 때 그 율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단순하게 방향만 놓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뭔가 공정하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논하냐면 얘네들이 얼만큼 가면서 예를 들어서 45도를 변한다 하더라도 얼만큼 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5도를 정말 한 1km 정도 가면서 틀 수도 있지만 천천히 틀 수도 있지만 1cm 가면서 확 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얘네들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기 곡선의 길이가 들어가는 거야 즉 곡선의 길이를 일정하게 갔을 때 그렇지 단위 또는 단위 길이를 갔을 때 얼만큼 휘느냐 방향을 트느냐 그래서 우리가 곡률을요 잠시 이미시로 K라고 한번 해볼게 K라고 한다면 이 곡률은 이렇게 됩니다 뭘로 정의가 되냐면 델타 S 여기서 S는 곡선의 길이야 오케이? 델타 S분의 델타 세타와 관련되는 거야 즉 단위 길이 가는 동안에 얼만큼 각도를 트느냐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미적분을 배운 사람한테는 어떤 변화율 가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물어봐 자 그냥 속도하고 속력을 구분하지 말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지금 선생님이 그 속도라고 말했어 그러면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고민에 빠지더라고 그런데 결론만 얘기할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지만 뭐 그거는 말하는 사람의 배려이고요 원래 미적분을 배웠다면요 미적분을 배웠다면요 특별한 말이 없이 평균이나 순간이라는 말을 안 하잖아 그러면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거는 오케이? 오히려 평균은 평균이라는 말을 해줘야 돼 아 생각해봐 지금 아버님이 옆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었다고 생각해봐 아버님 너는 아빠라고 그냥 부르나? 어 아빠 지금 차속도가 어떻게 돼요? 그럼 아버지가 일어나? 좀만 기다려 10분만 기다려 평균 내줄게 이러지 않잖아 바로 읽잖아 그게 바로 순간 속도라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면 변화율은요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관련된다고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왜? 델타는 델타 S 분의 델타 세타는 평균이야 평균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얘네들이 곡선 전체로 곡률을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무슨 말이야? 어느 지점에서의 곡률이 되는 거야 어느 지점에서의 곡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네들도 우리가 사실 잘 보면은 뭐 얘는요 많이 흰 것 같아요 얘는 적게 흰 것 같아요 그치? 단위 길이 갈 때는 이게 많이 흰 게 맞긴 맞아 맞긴 맞아 그치? 맞긴 맞아 보여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 근데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쟤네들도 매 순간마다 휘는 정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한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한 지점에 대해서 그래서 곡률의 정확한 정의 k는 이렇게 됩니다 k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서 관련된 이론을 뭐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직관적으로 빨리 얘기할 수 있는 건 빨리 얘기할게 원래 리미트의 개념 순간은 리미트가 결합되는 거지 그치? 에다가 델타 변할 양이라는 뜻이야 변화율과 구분해라 변할 양이야 두 개가 결합되면 d가 되는 거야 이게 뭔가요 d 아 dx 할 때 d야 바로 무한 소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곡률의 정의는요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가 붙고요 분모를 보통 0으로 보내 그래서 델타 s 분의 델타 세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순간을 논하는 거야 근데 보통 리미트가 붙으면 우리는 바로 그냥 ds 분의 d 세타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오케이 직관적으로 받아서 드리다 근데 대부분 다 알고 있더라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안 할 뿐이지 직관적으로는 알고는 있더라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길이니까 양수지만 세타는 이렇게 가면 플러스지만 그렇지 이렇게 힐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보통은 붙인다 절대값을 붙인다 그래서 이게 곡률이야 이게 곡률이야 자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따져볼까 이걸로 직선 직선의 경우에는 직선의 경우에는 곡률이 보통 이제 어떻게 식으로 표현되냐면 잘 봐봐 아무리 아무리 얘가 s를 얼마큼 가도 각도 변화가 없어 없어 그치 같은 방향이잖아 그래서 직선의 곡률은요 0인 거야 0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곡률이 아예 없는 거지 쉬지 않은 선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원이야 원 원 원 보면요 원은 반지름이 r짜리 원을 하나 생각해 볼게 반지름이 r짜리 원에다가 샘이 두 지점을 잡아서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일단은 이 길이를 델타 s라고 해볼게 이 길이를 이 길이를 이렇게 이렇게 이 길이 실제 길이야 여기까지 사실 늘리면 길이 늘어나지 실제 길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델타 s라고 하고 그러면 각도 변화는 어떻게 될까 각도 변화는 내가 예를어서 얘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보고 얘를 이 방향으로 보면 어 좀 더 연장해 볼까 연장하면 요게 각도 변화 델타 세타가 되지만 요게 델타 세타인 거는 기하적으로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왜냐고 물어보면 안 돼 좀만 고민해봐 어 재미없는 수학 이야기는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아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은요 어 델타 세타하고 델타 s를 생각보다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원이잖아 원은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애초에 호의 길이는요 반지름 R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돼 각도를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어디 갔어 어 델타 s분에 델타 세타 한 다음에 극한치하면 되거든 그래서 델타 s분에 델타 세타를 하고 싶으면요 델타 s분에 델타 세타가 넘기고 얘를 넘기고 넘기고 가면 R분의 1이 나와 어차피 델타가 없어 그러니까 극한을 치해도 똑같다는 얘기야 극한을 치해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은요 재미있는 거지 원은요 곡률이 모든 지점에서 상승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원이 커지면 R이 커지면 곡률이 오히려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왜요 물론 지구는 입체이기 때문에 그치 곡선에서 말하는 걸로 따지면 안 되지만 그냥 대원을 하나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봤을 때 어때 워낙 R이 크다 보니까 지구가 휘어있다는 걸 잘 못 느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원에서는 모든 지점에서 곡률이 일정하다 그리고 그게 반지름 분의 1이야 반지름의 역수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곡률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돼 이렇게 설명하게 돼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직관적인 얘기야 여기에 어떤 한 지점이 있다고 치자고 여기 두 지점이 그러면 여기에 쏙 들어가는 원을 하나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 분의 1이 곡률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별로 안 이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쏙 들어가는 원이 커지겠지 그렇지 커지겠지 그래서 별로 안 이어져 있으면요 이 반지름이 커지니까 곡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반지름이 커지니까 곡률이 작아지는 거라고 근데 이 곡선이 굉장히 많이 휘어있다고 쳐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쏙 들어가는 원이 물론 말로는 쏙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따지는 건 나중에 논하고 논하려나 어쨌든 시간 되면 논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있으면 곡률은 커지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수학적으로 논하는 건 뭐 일단 이론상 논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이론상 논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을 결정하기에선 점이 몇 개가 필요해? 세 개가 필요해 그렇지 세 개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이 지점에서 곡률을 논하고 싶잖아 이 지점에서 그러면은 양쪽에 두 점을 더 잡아 그 다음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생각해 그 다음에 이 두 점을요 이쪽 가운데 있는 내가 논하고 싶었던 곡률을 논하고 싶었던 그 점으로 극한을 보내는 거야 그때 이 원의 반지름이 나오겠지 그게 바로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거야 그 반지름을 구해서 그거에 역수치하면 되는 거지 아 근데 뭐 직관적으로 가자고 오케이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게 곡률을 논하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보통 논하는 곡률이라는 게 어느 건지 조금 맛은 나지 자 그런데 이거를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논할 수가 있어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렇다고 고등학교 가정하고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아무리 재미없다지만 왜 대학원 내용과 좋아하지 그치 우리가 원하는 재미없는 수학은 그건 아니지 그치 고등학교 레벨에서 논할 수 있으면서 고등학교 내용과 관련이 되면서 대신 조금 수준은 높은 그런 내용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그 만약에 어떤 곡선이 있다라고 쳐보자고 y는 fx라는 곡선이 있고요 내가 어느 점 어떤 특정 점에서의 곡률을 논하고 싶다 그럼 수학적으로 단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미분 가능한 곡선 가지고 논하는 거야 그 첨점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점 이런 거 이런 거 튀어나온 점 이런 데서 곡률을 논하지 않아 뭐 논하겠니 아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여기다 원을 어떻게 껴넣어 저는 이런 원을 그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렇다면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얘야 얘 얘 요거 요거 오케이 자 그래서 ds분의 절대값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ds분의 d세타 이거를 고등학생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해보려고 지금 해보려고 자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어떤 점이 있어 물론 이 점을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x,y야 근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x,y는 요식을 만족하는 x,y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타야 세타 그럼 이 세타는 뭘로 인식해야 될까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일반각이라니까 세타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얘가 이 점에서 접선을 내가 그렸다고 치자고 그치 접선을 그렸다고 치면 그 접선이 x축 양의 방향에 이루는 각이 세타야 일반각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힌트 아니 이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걷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치 이 점에서 이 점에서의 얘의 f'x를 얘기한 거야 다른 말로 해줘 y'을 얘기한 거야 같은 거니까 이걸 얘기한 거야 그게 뭐야? 기울기잖아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이 세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즉, y'은요 탄젠트 세타야 연결이 된다는 얘기야 연결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근데 s는 곡선의 길이야 s는 곡선의 길이다 그래서 s는요 우리 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바로 얘기할게 원래 ds가 뭐야? ds가 오케이 어떤 곡선이 있어 끊었어 이게 길이가 ds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놓고 어떻게 여기는 dx 여기는 dy 오케이 그럼 피타로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ds는요 루트 dx의 근데 바로 써도 돼 이건 교과정이야 dy의 제곱인데 보통은 어떻게 하나? 그치 x를 끄집어내지 x를 끄집어내서 루트 1 플러스 dx분의 dy의 제곱 dx 이렇게 하잖아 공식은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돼! 원래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dx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ds하고 dx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다른 말로 해볼까? 뭐야? dx분의 dy야 y 프라임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s하고요 세타는 다이렉트로 연결이 잘 안 돼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돼 중간에 x가 끼면 딱 좋아 x가 끼면 딱 좋아 이것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그 미분법이라는 게 사실은 용도면에서 놓고 봤을 때야 물론 그 공식이 공식은 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 그냥 차근차근 가는 그 내용이 맞아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결국 응용이란 측면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뭐냐지 중간에 매개변수나 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냅니다 보통 공식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헷갈려 d 세타 dx 분리해놓고 내가 필요한 건 이거잖아 이거야 이거 이거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된다고 물론 그때 이걸 분리한 다음에 위아래 dx 곱합니다 이렇게 수학자들이 표현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표현하지 않는 것 뿐이지 오케이 근데 그거를 좀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면 어느 정도 미적분을 마스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활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린 요것만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dx분의 dx는 나왔어 여기서 여기서 나왔어 나온 거야 자 정리합시다 대신 dx분의 ds를 원하는 거니까 오히려 넘기고 넘기고 해야 돼 ds를 이리로 넘겨야 돼 그래서 ds분의 dx는요 그럼 얘를 반대표로 넘겨야 되겠네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어 1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좀 이따 집어넣을 거야 자 이제 dx분의 d 세타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나는 잘 봐봐 dx분의 dy 다른 말로 해줘 어 어쨌든 y 프라임이 수정도 또 쓸 뻔했네 이건 알아 근데 dx분의 d 세타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뭘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x로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지 x로 미분 자 그래서 x로 미분하면요 음 얘는 뭐야 y 프라임 프라임이지 그치 헷갈리면 안 돼 y 프라임을 y로 미분한 게 그건 아니잖아 그치 가끔 헷갈려 하더라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지 이것도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야 그래서 일단은 탄젠트를 미분해 그럼 어떻게 돼 sec 제곱 세타 근데 이거 세타를 미분한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사실 x로 미분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뭐야 dx분의 d 세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항상 잊지마 탄젠트를 미분한 건요 탄젠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dx분의 d 세타인데 이 탄젠트가 뭐야 y 프라임이야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그 다음에 dx분의 d 세타야 누가요? y 푸푸가 그냥 푸푸라고 읽을게 오케이 그래서 dx분의 d 세타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 마저 하면요 정리 마저 하면 dx분의 d 세타는 뭐야? dx분의 d 세타는 얘 넘기면 되지 그치 넘기면 되지 그래서 1 플러스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맞나? 그 다음에 y 푸푸 됐지? 이게 바로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 금방 했잖아 이거잖아 그래서 누투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느낌과 똑같지 그래서 얘를 예쁘게 정리할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2분의 3 제곱 그 다음에 y 푸푸 이렇게 된다고 이게 공률이야 왜 그럴까요? 뭐하러 해요? 이런 거 이게 공률이라고 이게 공률이라고 그래서 실제 k는요 여기다 절대값만 붙이면 돼 그래서 이쪽은 절대값 붙이면 안 와요 양수기 때문에 보통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의 가우스 기호 아니다 꼭 물어보더라 시험 보다가 자 어쨌든 그 요거의 2분의 3 제곱에다가 y 푸푸 절대값 하면 되는 거지 저다가 왜 하는지 알지 그치 왜냐면 보면 알겠지만 얘가 위로 블록이면 아래로 블록이면 양이 나오고 위로 블록이면 음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공률을 음수로 얘기할 이유는 없지 물론 일부러 음수로 얘기하기도 해 밑으로 휘었는지 위로 휘었는지 보겠다는 얘기지 어느 방향으로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은 사실은 선생님은 이 과정을 이해할 정도면 그냥 고등학교 레벨에서도 약간 상위 레벨로 미적문을 좀 마스터했다 아 물론 이거 백지상태에서 혼자 찾아가는 건 힘들지 힘들지 그치 더구나 이제 그 응용적인 측면에서 이 중간에 x가 낀다라는 거 그게 싫은 내용은 아니거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 뭐 공식을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정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적분을 배우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왕이면 적지 않은 친구들이 좀 궁금해했던 공률이 뭔지도 좀 알아본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궁금했던 거 계산해 봐봐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 원점에서 계산해보면 되지 0,0에서 하나는 y는 x의 제곱 하나는 10분의 1 x의 제곱 한번 해보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재미없는 수학 이야기 두 번째는요 한번 우리가 미적분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 이왕이면 조금 관심이 있었던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공률을 가지고 한번 해본 거야 자 그래서 재미없는 수학 이야기 두 번째 공률 이야기는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